그죠? 아비담마. 자, 그럼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비는 접도하고, 담마는 기본 명사고 그렇습니다. 그죠? 담마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죠? 불교는 법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하면 또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우리 서성이신 부처님께서, 육신으로서 부처님은 80세가 되셔가지고 육신은 흩어집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반절반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부처님 육신이 안 계신 시대에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하셔도 강조를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유언을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부처님 제자들,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불교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서성이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반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뭐를 의지하라 하셨겠어요? 법을 의지하라 하셨어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단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비는 접두어라 그랬지요. 그죠? 접두어보다도 프레픽스 이라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걸 1, 2라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바버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죠? 높은 뛰어난 수성은 전통적으로 아비는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로 빨리어 산스크리트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일반 산스크리트 문어에서 아비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바버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바버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바버는 우리의 위는 높다는 말입니다. 위의 높은 뛰어난 수성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무비로 옮겨 됐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비담마 혹은 우리 산스크리트 아비다르마를 전부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무비법으로 검색을 하면 엄청난 출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가장 높은 비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단마도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럼 단마도 더 높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됩니다. 무비를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습니까? 왜 비견할 때가 없느냐? 우리 부처님의 경장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 그게 뭡니까? 대기설법이죠. 법은 부처님이 듣는 사람이 있어서 설하신 겁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법을 같은 거라도 다르게 듣는 사람의 경기에 맞춰서 다르게 설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법을 관점에서 딱 풀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대기설법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은 방편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방편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비법이라는 것은 비대기설법 됐죠.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법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무비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와 담마보다 아비담마가 더 높다 이렇게 뛰어나다. 담마는 형편없는 거고 낮은 거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담마는 주로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 담마라고 그러잖아요. 담마는 듣는 사람을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한 가르침이고 아비담마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을 때 느낌 하나라도 부처님께서는 경향에서는 듣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로 느낌은 두 가지라고 하셨고 어떤 대로 느낌은 세 가지라고 하셨고 어떤 대로 느낌을 다섯 가지로, 여섯 가지로, 열 여덟 가지로, 서른 여섯 가지로, 백 여덟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다섯 가지로 딱. 아비담마에서는 어디 가도 느낌은 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듣는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법을 우리가 불교 용어로, 아비담마 용어를 하자면 고유 성질에 따라서 싹 풀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무비법이다. 수성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는 about의 뜻이 있다. 있습니다. 그렇죠. about라면 이거는 뭐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선임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선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 혹은 대부분의 성법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무비나 성기나 같은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장선임이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대법은 뭡니까? 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법을 참고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의 연구. 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선임은 AD6세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반열반하시고 한 천 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천 년 이후에.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것이 특히 출가자들. 우리 불교를 깊이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은 법을 연구해야 될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비담마는. 그래서 대법이라고. 법의 연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비방편설이든 법을 연구하는 것이든 그러면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법을 연구하는 데 두 가지 공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자분이 있겠지. 그렇죠. 두 가지 공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고유성질이고 두 번째는 찰라라 그랬습니다. 고유성질과 찰라라는 이걸 가지고 법을 관찰하고 이것을 조합해서 있잖아요. 법을 관찰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비담마고 우리 아비담마 타산과 아비담마 길라자비는 이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궁구하고 연구해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또 반복학습을 살짝만 하고 들어갔고요. 우리 두 가지 공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유성질과 찰라신 찰라라는 이랬죠. 고유성질과 찰라. 이 두 가지를 마음에다가 딱 적용시키면 8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그렇죠. 마음은 고유성질로 보면 하나지요. 대상을 안다. 혹은 대상을 식별한다. 대상을 요별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마음이야말로 찰라적 존재입니다. 제가 뭡니까? 찰라의 눈을 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보는 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구라를 팍 쳤죠. 찰라로 하면 허무해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찰라라고 덜 떴버렸어요. 더 신이 나고 더 생글생글생글 웃고 다닙니다. 좀 이상한... 그게 실상입니다. 어쨌든 고유성질과 찰라를 두 개를 딱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찰라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연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놔두고 제일 귀중한 게 나지요. 내가 제일 중요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뭐 살펴봐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거 살펴봐야죠. 그걸 말로 살펴봅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아비담마가 제대로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찰라는 우리 첫째 둘째 시간을 했죠? 요새 시간 단어로는 75분의 1초로 했습니다. 우리 사장감은 나오지만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물질 찰라보다 16배 내지 17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16배로 잡으면 뭡니까? 마음은 1초에 몇 번 일어납니까? 75 곱하기 16 하면은 1200번 일어납니다. 최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1초에 1200번 일어난다면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납니까? 3조 7800억 번쯤 일어납니까? 됐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나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거를 뭡니까?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죠? 내만 마음이 있어요? 아니죠. 세계 70억 인구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하면 그죠? 마음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가 개한테 고양이한테 또 뭐 있어요? 닭한테 뭐 있잖아요? 그 다음 깨구리 뱀 아이고 무시러 그죠? 지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잡아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전 그죠? 혹은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이 수없이 많은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게 표로들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잘 알려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한테 마음의 경지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 많은 욕괴색괴 무색괴 출세관 그렇죠? 불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분류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욕괴마음 새끼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관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비죠? 불교는 어버이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 특히 생명체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어비 그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이미 초기경에서 부채님께서 도체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비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어버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당연히 뭡니까? 어버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되겠죠?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어버은 또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선업 불선업 이렇게 나오면 되죠? 불교는 선 불선을 나눕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걸 왜 선이라 하느냐?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는 목적이 없습니까? 불교는 당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반의 실현. 더 좋게 하면 깨달음의 실현. 됐죠? 열반의 실현입니다. 부채님 말씀대로 하면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법을 증장시켜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열반의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거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면 불선법이랍니다. 됐죠? 왜 불교는 해필이면 선 불선으로 나누냐? 이분법 아니냐? O, X.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을 갖고 봐야 됩니다. 됐죠?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열반에 방해가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거를 선법이라고 그러고 좋은 놈이고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 그 나쁜 놈이지. 맞죠? 그죠? 네.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도 뭡니까? 선업불선업. 그러면 선업불선업을 지으면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과보의 마음 혹은 더 풀어서 말하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협력을 덧돌이대서 보면 어떤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오늘 벌써 지금 이번에 한 2, 30번 했죠?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거는 더 풀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쉽다고 그랬죠? 왜 그들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마음을 분류하는 딱 기준이고 이 자체를 이해하면 뭡니까? 불교 인생관, 불교 세계관. 불교적 어떤 큰 불교에서 분류하는 어떤 분류의 기본 그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관으로 나누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한 마음. 이게 불교에서 존재를 분류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라 했습니다. 저는 자띠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쫙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분이 일어난 마음을 쫙 분류해 보니까 89가지더라. 더 좀 자세하게 해서 출세관 마음을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분류해 보면 121가지가 된다. 이게 우리 제1장의 결론이고 그것이 제일 뒤에, 1장 제일 뒤에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